올해로 36세가 된 기혼녀입니다. 남편도 저도 흑수져라 지원은커녕 서로 나갈 돈만 있어서 11년 연애 끝에 돈 모아서 32살에 결혼했습니다. 부부관계도 빈번한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결혼 2년차에 시험관 도전했습니다. 나라 지원은 소득요건이 있어서 단 한 푼도 지원 못 받고 억단이 금액을 사비로 충당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자체적인 난임 지원비가 있어서 아주 조금 도움됐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닐 줄 알고 회사 다니면서 시도하다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권고하에 휴직하다가 결국은 퇴사했어요. 장장 2년을 했는데 결국 몸과 마음 다 망가지고 아이도 안 생겼어요. 여기까지가 제 인생의 바닥인 줄 알았으나 더 밑바닥이 있었습니다.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 채용됐던 전문직으로 9년간 일을 했었고 자격증과 경력이 있기에 재취업이 당연히 가능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세상 똑똑한 척 해놓고 인생 헛산바보는 바로 저였네요. 커리어 공백이 있기에 원래 다니던 대기업 규모는 못 갈 거라고 생각해서 연봉을 많이 낮춰 지원해도 뽑아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유부녀의 나이가 있으니 안 뽑는 기업도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가격이라도 젊고 어린 신입들 뽑아서 일시키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요. 근데 점점 갈수록 자존감이 무너지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저축한 돈과 퇴직금은 시험관에 다 날리고 집 대출 갚고 부모님 부양도 해야 되고 남편 혼자서 버는 걸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안 경제가 파탄났어요. 진짜 말 그대로 애 낳으려다 내 인생이 망한 거란 생각이 저를 계속 괴롭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논하기에 배부른 나라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맨날 출산율 0.7인에 위기네 하면서 거지에게 적선하듯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는데 저같이 경력이나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나이 든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취지기 쉽지 않은 거지 같은 나라에서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난 뭐를 해야 할까 법인 사무소를 차리기엔 목돈이 없고 어소로도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직종을 바꿔야 하나 싶어요. 근데 어떤 직종으로 일해야 할까 이전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한 소득의 사무직은 이젠 꿈도 꾸면 안 되는 걸까 요즘엔 오죽하면 배민이나 쿠팡 물류 알바까지 알아봤어요. 아니면 해외 자격을 취득해서 이민을 간다거나 근데 요즘엔 그것도 쉽지 않네요. 늙고에 못 낳는 여자는 살 가치가 없다는 걸 나라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